어? 얘 뭐야? 머리를 머리로 여기 벽을 타고 있어? 오마이네? 머리를 여기다가 박아가지고 공중부양하고 있네? 웨이야!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에요. 러블럭스 시큐드 브리치 머프 새로운 킨들이 나왔대요. 업데이트가 됐는데 가든 드워프 좀비 프레디 발디 프레디도 있네?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프레디도 있고 리치 프레디 부작 프레디도 있고 그리고 어스트로너트 프레디 우주 우주로 간 프레디도 있어요. 요렇게 한번 이번에 찾아보도록 할게요. 데이케어에 있대인 데이케어에 있고 알려주네 얘네들 위치 좋아 한번 돌아다녀 봅시다. 여기는 전에 한번 갔었던 데지 쇼분 도룡용에 구입할 수 있고 사운드 트레일 꼬리인가 봐 꼬리 사운드는 뭐 추가된 거 없쥬? 전에 이거 엄청 시끄럽게 굴었는데 아 시끄러워 아 잘못 눌렀다 어? 아이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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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래픽 나쁘지 않네? 일단 여기 홀에 뭔가 있나 볼까? 프로즌 프레디 잠깐만 여기 여기 위에도 프레디가 있고 이게 아래도 있어 그치? 얘는 턱시 프레디 얘는 얻었었던 애고 얘 얘 아 토시게임즈? 오마이겟 토시게임즈가 아마 유튜버인 것 같은데 한번 씌워볼까? 딱 그냥 로블록스 캐릭터인데 애니 메트로니스처럼 만들어놨어 뒤에 호돌이를 메고 댕겨 검은 바지에 보라색 프로시게임즈 이쪽 한번 돌아볼까? 여기도 프레디 있었쥬? 올드 프레디 어? 아 여기 풀이 여기 말한 거구나 가든 두어프 와우 가든 두어프 바바밤 할아버지다 나 두어프 할아버지다 어른을 공경해라 얘들아 머리 화분을 뒤집어 썼는데 꽃은 또 하나 났어 뭐야 이거 할아버지 수염이 너무 붙인 것 같아 할아버지 자연스럽지가 않아 할아버지 아 허리가 아프다 관절도 아프고 더어프 프레디 일단 이 홀은 두개가 단가 봐 다른데 한번 가봐야겠다 빰빠빠빰빠빠빠빠빠 내려가 볼까 빵빵 터지는 생일 파티 프레디 있고 여기 전에는 록시는 있었는데 몬티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야 오 마이 몬티 뒤에 있네 있네 아이언맨 있네 아이언맨 아이언맨 저깅 저깅 날라가 점프 못날라 아 이 아이언맨이 날라야지 이거 못날라면 어떡해 하늘을 우러러봐 하늘은 우러러보는 거지 날 수는 없다는 거 아이언맨이에요 록씨는 머리 두개 더블헤드 프레디 스파이더맨도 여기 있지 않을까? 스파이더맨도 찾아봐야지 마블 캐릭터 오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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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줄 거미줄 대롱대롱 나 스파이더맨이야 스파이더맨 비컴 뭔가 캐릭터가 스킬이 있었으면 좋겠다 쭉 거미줄 해가지고 쭉쭉 날아다니고 조금 없어 보이긴 한데 대충 그냥 거미 좀 붙여놓고 빨간색 칠 파란색 칠 좀 해놓고 스파이더맨 스킨 얻었구요 자 이제 뭐 남았지? 좀비도 있고 아담 저스틴 이런 친구들도 아마 유튜버 같은데 발디 맞아 발디 얻어야 돼 리치 좋아 일단 데이케어 가볼까? 선 문 랭크 박스 아담? 아 여기에 있네? 랭크 박스 아담? 이 친구? 팔에 뭐야? 팔에 뭘 이렇게 그려놨어? 어깨에 있는거 귀엽다 얘 랭크 박스 아담 여기 있구요 여기 있는데 여기에 발디 발디 오케이 빨리 얘들아 수학 공부해라 나 머리털 하나 났다 나 대머리 아니야 머리털 하나 났어 눈썹이 이렇게 있고 눈썹이 색인거 같아 어떻게 보면 대머리 아니다 머리칼 하나 있다 오묘하게 뭔가 무서워 수학 틀리기만 해봐 네 빨리 오늘 여기 있어요 여기 또 여기 안에 하나 있지 않을까 좀비 좀비 남았고 저스틴 남았고 리치 남았네 우주복이랑 마운틴 뷰 브라이프리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우주 우주 오 날아가 위로 날아가 클릭하니까 우주루간 프레디스 우주복이버스 좀비는 왠지 지하에 있지 않을까 여기 뭔가 색깔이 어울려 좀비가 어디 있을까요 오 여기 그리즐리 그리즐리 프레디 희한하네 지하에 없네 지하에 없다고 좀비스가 지하에 없어 터널로 가보자 여기 마미 롱네그의 손 어? 뭐지? 나티보이 나티보이 무서워요 썬드로이 따라와 엄마 엄마 어 어 저리가 어 글루가 나 이리로 갈게 여기가 마미 롱네그가 있는데 이리로 가볼까 올라와 올라가서 오 오 경비구역 어? 뭐지 이거? 오마이송 아 여기에 있어 좀비 나이스빠밤 좀비 좀비 겟 오마이 왜 침을 흘리고 있냐 침을 왜 흘리고 있어 아 배고파 햄버거 3개 피자 12조간 먹었더니 배고파 아 그래도 배고파 치킨에 탕수육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음 군침이 군침 싹 도노 마미 롱네그 손 끝이 있는 여기에 오면 여기에 있다는거 좀비 거의 다 많이 찾았는데 저스틴 남았구나 저스틴이랑 리치 리치가 어디에 있을까 저스틴 리치 오마이 아 확실해 돈 부자가 프레디니까 이 ATM기에 있어 이 ATM에 나온 돈은 다 자기꺼다 이거지 나이스 겟 여기 있다 사달라는대로 다 사줄게 난 너의 스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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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야 봉들었어 달라봉 돈이 막 돈의 향기가 막 나 어울리는데 이 골드 동상이랑 오메 굉장히 어색해 보이는 마미 롱네그 아 너무 대충 만들었어 마미 롱네그 따라가볼까 들어간네 일로 고거 얻으려고 점프해 점프했어 어 어 어 어 어 오 잘가네 야 얻었다 얻었다 마지막에 떨어졌어 다시 해야겠네 어 좀 큰거 같아 넘어다니기 괜찮겠어 어 괜찮겠어 어 괜찮겠어 됐어 야 킨 오 오 소닉 먹었어 좋겠네 이제 어디 갈려고 걸어다니니까 왜 이렇게 귀엽지 어디 갈려고 이제 어 사람으로 다시 바꿨네 아무래도 불편하지 자꾸 끼고 막 요런데 이제 어 이제 진짜 하나 남았다 저스틴 하나 남았어 저스틴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 어디 여기 조심해야 돼 여기 떨어지거든 여기 여기 떨어지면 치카는 얻을 수 있어 오마이 여기 있네 랭키 랭키박스 저스틴 옳라이 여기 있죠 뭔가 아까 아담이랑 비슷한데 어 뭐하니 들어 눕니 옆에 어깨 위에 인형 있는 거랑 칼라만 좀 틀리고 이번에 캐릭터 다 얻었다 얻어도 얘가 최고라는 거 내가 최고다 내 밑으로 다 나 집합 내 밑으로 나가 머리때면 못나가 내 밑으로 집합 아 못나가 머리때면 못나가 아 이게 물 이렇게 작작 작게 만들었어 어 아 나 이거 어 얘 뭐야 머리로 머리로 여기 벽을 타고 있어 오마이네 머리를 여기다가 박아가지고 공중부양하고 있네 나갔네 이번에 그나마 좀 괜찮았던 거는 좀비랑 좀비랑 리치다 침질질 아 그러고 보니까 오른쪽 다리도 뼈네 어 이거 아까 못봤지 오른쪽 다리도 뼈고 레드베어 좀 닮은기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로블록스 시크릿 브리치 머프스 이번에 새로운 스킨 배지 얻으러 한번 다녀봤고 다음에 업데이트 되는 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우위바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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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해주세요